안녕하세요. 신한류뉴스의 정지연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뉴스는 중국이 뽑은 2017년이 기대되는 한류스타 10인입니다. 세계 10대 언론 중 하나인 중국인민일보 인민망과 한국소비자포럼이 중국현지소비자조사를 실시해 2017년 활약이 기대되는 한류스타 10인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국인민일보 인민망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이번 소비자조사에는 중국 현지에서만 무려 30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조사 결과 2017년이 기대되는 스타 10인은 김수현, 전지연, 송중기, 김희철, 유나, 빅뱅, 엑소, 레드벨벳, NCT 드림, NCT 127이 선정됐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김수현, 전지연, 송중기 씨가 지난해에 이어 선정됐고 유나, 김희철 씨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K-POP을 주도하는 빅뱅, 엑소와 차세대 아이돌 스타인 레드벨벳과 NCT 드림, NCT 127도 새롭게 명단에 올랐네요. 국내외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 10인. 내년에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